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은 영영영셀의 모임을 거룩한 성전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셀 모임이 저희가 방황했던 신을 버리고 세상 유혹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칭찬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하나님 일을 진행하며 귀한 말씀의 교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여기에 모인 성도들 그의 가정에 사랑 넘치는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들이 어려운 문제나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다 돕는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주시어서 해결하게 도우소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니 우리를 잘 아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모임을 갖고 선의를 행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헌신하는 영 영영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나가는 길 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옥토에 심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키는 참 씨앗이 되기를 원하오니 사회를 밝게 비추는 건강한 구역 모임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